안녕하세요 나르다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김태웅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제가 머랭을 만들어 드릴텐데요. It's 머랭 타임! 이거 어떻게 하지? 제발 안돼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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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를 잃지 않겠습니다. It's like a skip, boom, boom. It's like a skip, boom, boom, boom. 여유를 잃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여유를 잃으면 안 돼요. 모른자 섞였나? 이거 왜 이래? 이게 되긴 되는 거예요? 완전 쉐끼 쉐끼 뿜뿜만 하다 끝났네. 여유를 잃으면 안 돼요. 여유를 잃으면 안 돼요. 여유를 잃으면 안 돼요.